으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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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젤라가 맙소사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우와 아침부터 웬 장어회 전복의 부추 복분자 아스파라거스? 흠흠 김성재요 눈을 왜 그러겠다 아침을 든든히 먹어두거라 저녁은 침대에서 먹게 될테리 하… 젠장 올해는 무사히 넘기나 싶었는데 무슨 실수를 한 거지? 대체 어느 포인트에서 섹시해 보인 거냐고! 크흠! 도망칠까? 지금 당장 눈을 뜨지 않으면 새로운 취향의 눈을 뜨게 해! 아우! 명상 한 번 잘했네! 아우! 어떠냐! 이 정도면 니놈의 난잡한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하겠지! 여보, 오늘 많이 힘들었지? 내가 전기장판 온도 세팅 기가 막히게 해놨거든? 얼른 자자! 잠들기엔 너무 이른 시각이군 아직 해야 할 일도 남았고 헤이! 일찍자에 호르몬 분비가 왕성해지지! 페로몬이라면 이미 왕성하게 분비 중이다! 어... 그... 여보, 올해 안에 대출 금리가 또 오른다던데 발버둥 쳐봐야 무의미하다!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여라... 어...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야! 정신 차려! 말은 그렇게 해도 빵끼리는 여전히 웅탕하구나! 이이이이이이... 자, 저, 잠깐! 내 얘기 좀 들어봐! 오늘 월요일이라 서로 피곤한데 주말 어때? 히히... 내 인내심을 너무 과대평가하는구나... 맘 같아서는 지금 당장! 아, 알겠어! 알겠으니까 이유나 좀 알자! 왜 갑자기 스위치가 올라간 건데! 어제 저녁 식사 간 네놈이 자초하지 않았더냐! 뭐? 어제 저녁이라면 대방어회에 소주 일병 까면서 하아... 으아... 배부르다... 남은 방어로 방어전이나 해먹을까? 고작 그런 이유로 의무 방어전을... 흐흐흐흐흐흐흐흐... 그러게, 입알 조심했어야지... 저 눈아신아 가로텨어 영원한 빛으로 날 보호하소... 어! 어! 으아아아아아아악! 아우... 목말라... 어? 일어났어? 굿모닝! 여보? 아이창! 부끄럽게 뭘 그리 빤히 쳐다봐! 당신... 오늘따라... 더 예뻐 보이네? 히히! 정말? 여봉봉이 어젯밤에 사랑을 듬뿍 쥐서 그런가? 어? 왜 울어? 아니... 그냥... 매일 오늘만 같으면 좋겠어서... 에헤헤! 그럴 줄 알고 준비한 게 있지! 짠! 우와! 묵은지 돼지갈비 왕목살 김치찜이잖아! 잘 먹어야 또 밤에 힘 팍팍 쓰지! 힝! 오늘 일찍 들어와야 돼? 여보세요... 아니 이 사람아! 그런 건 미리 말을 해야지! 갑자기 반차를 쓴다 그러면 오우야...